여러분 저 팬미팅 드디어 합니다 내년 1월 13일 일요일 합정역 주변에 있는 드림홀이라는 곳에서 진행하고요 누구나 누구든 만날 수 있다는 핵심 가치를 가지고 팬과 셀럽을 이어주는 누누라는 스타트업 팀이랑 같이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도 셀럽이라는 인원은 100명이고요 신청 후에 추첨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 입장료는 만원입니다 왜 입장료가 만원이나 되느냐 대관료가 진짜 너무 빛 자세한 사항은 이 영상 밑에 게시물 내용에 있는 링크를 타고 들어가 보시면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고요 여러분과 저는 이만 내년 1월 13일 일요일에 신년 팬미팅으로 뵙는 걸로 갑시다